도심산의 인기, 그래서인지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궁마을 개사입장은 갈수록 그 규모를 밀려갔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소형과 악취로 인해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은 바닥에 맞고 최근에는 남녀무소 가리지 않고 농장이 항해하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을 최고령 어르신들이 나섰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안부를 나누던 이웃사촌 그런데 지금은 살벌한 증오를 쏟아내는 철천지의 원수가 됐습니다. 이 고장 출신은 아니지만 타지에서 들어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기특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이른 것인지 지팡이를 짚고 시위에 나선 어르신들도 마음이 편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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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